마태복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만으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문학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리 선자들보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저기 서울에서 새벽에 와가지고 차 타고 온 것도 어려운데 한두 시간 설교도 힘든데 깍깍히 앉아있고 여기까지 또 가야 되고 여러분 이 모습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나라 반드시 멜로가 주고 이 땅에 형통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일까 예수님 신이 말씀하신 산상순 마트 5장 6장 7장이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팔복이 팔복 가장 중요한 건 팔복인데 저는 팔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그 기쁜 뜻이 있구나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팔복에 제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기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제 심령이 가난한이 무엇이 심령이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를 믿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한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장가 내 실상을 알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뭘 큰일을 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과 옌다 훈련시키니까 심령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의 산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밀어뜨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기엔 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명예권세 있고 대단한 가치만 사실 불 속에 지옥간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복받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낮아야 돼요 물이 낮은 걸로죠 천국이 저의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두 번째 애통의 단계 2단계로 올라갑니다 성령이 빛이 들어오면 애통하게 돼 있어요 내 참 실상 알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내가 꺾으러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애통해야지요 울어야지요 내 모습 보고 나랑 민족 보고 울 수 있어야지요 눈에서 성령이 눈물이 없는 인생은 말라버린 거예요 천국은요 눈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3단계가 뭔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인 나의 땅을 기업으로 갈 것입니다 애통이 울고 나면 부서지고 나면 내가 온유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울고 나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영접 울어보세요 다 카다르시스 가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가지고 나를 얼마나 깨지고 온유해져야죠 온유 땅을 기업으로 봤는데 이상의 사자 호랑이가 이 것 같지만 사나운 짐승은 멸제라고 있어요 토끼나 사슴이나 양은 온유하지만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오늘 땅을 찾는 자 온유한 자 여러분 이삭이 계속 땅을 양보해요 르허허 더 넓은 걸 주셨어요 온유했거든요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의했더라 온유해져야 돼요 근데 4단계 올라가 봤어요 4단계 딱 올라가니까요 의외해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 갈증 목마름 갈증 헝글이 나는 배고파 나는 10억 20억 구원시켜 나는 너무나 배고파 나는 너무 의외해 줄이고 목마름이 갈증이 있어야죠 의외해 줄이고 목마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의외해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땅에서 울으셨지 웃은 적은 한 분도 없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목마름 갈증이 있어야죠 누가 은혜 받은가 사슴이 신의 물을 잡게 갈급한가지 내 영혼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갈급합니다 나는 주님 좀 만나주세요 정말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라 나를 찾으라 주님만 만나면 얘길 돼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가 목마른 자가 의외해 줄이고 목마라요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요 돈 쌓은 법에 가면 변호사 1억 산 사람 2억 산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야 그래 세상 그런 거야 그래야 됩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의외해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죠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약육 강식 잘 먹어버리고 대기분 잘 먹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짓바버리고 약육 강식 이게 뭐 아프리카 정글입니까 인간사회가 그래야 되겠냐고요 그걸 보고도 어쩔 수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목마름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배부를 것이며 영어로는 satisfy 만족을 말했더라고요 5단계로 딱 가봤더니요 이제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 긍일의 긴장한 복이 나니 자 긍일이 불쌍해 내가 불쌍해 내가 여러분이요 기도 응답 하나님 나라 불쌍해 잘 아셔야 돼요 사실 금식 자체가 의가된 문제가 돼요 하루를 기도해도 긍일이 불쌍해 그 시간에 불쌍해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 불쌍해 밤새 자라 해도 시간대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불쌍해 그러면 너 너 가장 연약한 자 불쌍해 여겨라 다이시요 그가 시글락에 불사버려가지고 위기 가운데서 죽여가는데 그 병사 하나 병된 병사 하나 치료해 이랬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나의 가장 가까운 성교사 가장 힘든 사람이요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긍일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긍일여길 좀 했습니다 여섯 단계 딱 올라가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것이며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청결하면 하나님 본대요 제가 깊이 다 설명할 수 없어 시간을 주시니까 7단계 딱 올라갔더니요 화평계 한 전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받을 것이오 하나님의 아들 화평계 예 예수님이 일단 화평으로 십자가 화평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 인간 화평으로 오셨기 때문에 화평계 하면 할 수 있는 말씀은 피스메이커 영어로 피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화평을 만들어내야 돼요 할 수 있는 말씀은 중간 조정해서 화평시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본문의 최8단계가 뭔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 선자 이거 핍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핍박 최고 8단계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숨겨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순이 이게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8단계까지 갔습니까 적어도 8단계 가야 되거든요 산상순에 그냥 팔복이 그냥이 어뇨 저는 놀라게 아 그러네 8단계 최고 수준이 8단계는 핍박 받는 거네 주님에서 죽을 수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인 거 뭐예요 이번에 영상 딱 지금 만들어서 마지막 차별근조 동성협박 계속 제일 마지막에 그냥 광비 안 되고 다 안 늘어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올 줄 몰라요 나는 나는 싸우고 싶어요 당당하니 핍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8단계 올라가지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스 1장 4절에 놀라운 신의 성품이 8단계로 나와있더라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그런데 여기서 제 나름대로 공통점을 바르게 했어요 여기에요 10년이 가난한 천국이 믿음이에요 1단계인데 최곡덕의 단계인가 와 핍박 받는 것이 최고 사랑 자 형제의 우애는 믿는 사람끼리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앙합의 사랑까지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핍박 받아야죠 억지로 고통 가운데서 받는 핍박 받으실까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내 사랑해서 내가 주님 사랑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산 제사가 되고 산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신의의 성품 여기는 8단계는 신의의 성품인데 내면의 변화와 거룩함이더라고 오늘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데 그 말씀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정말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깊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걸 애워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 어 그래 사랑이 뭐이고 뭐 다 알아 그런데 내 가슴에 뜨거운 사랑 없는 거 어떻게 머리로 지식관념이기 때문에 신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이 달맞아 있을까 어르신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고 주님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에서 덕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내가 꼴보기 싫은데 덕이 있으면 지식 많이 알아야 돼요 지식 알고 나면 잘하고 싶어 절제래 절제하고 나니까 인내까지 올라가야죠 인내는 얼굴 찡그리고 참는데 경건은요 웃으면서 참아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 경건 형제 우애까지 가야지 형제 우애까지 가면 사랑까지 정말 악압의 사랑을 가야지 네가 그렇게 변화됐냐고 주님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팔복에서 가요 이게 우연이니까 나는 절대 우연을 생각 안 안 했어 왜냐 여기도 신의 8단계 이거 8단계인데 이게 놀라운 것이 10년간 천국이 이게 믿음으로 왔고 가장 최고 단계가 바로 핍박을 받는 것이 주님의 핍박받고 권한당한 것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스대방이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변화되고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 용서하셔서 예수님이 용서 그대로 했잖아요 그게 순교죠 진정한 순교 뭘 원하시냐고요 그러면 아 이랬다네 이걸 외우고 앉았냐고요 오늘 외우고 앉았네 지식관념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회계 통의한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 안에서 나를 버리고 깨뜨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비영고추 긴 줬다가 매맞고 그랬을 때 능욕받는 자로 합당하심을 여기면서 기뻐하며 기뻐하며 매맞고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다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까 우리에서 어떻게 변화시킬까 중요한 것은 오늘 팔복에서 의가 네 번째 여덟 번째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의 의가 뭐예요 오르르지 하지요 양양 밑에 나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의를 말하는데 그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 싸움은 뭔 싸움이에요 사단과 하나님 나라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이냐 회계하라 천국 갖고 왔느니라 천국 회계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통치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것이고 마귀의 통치 마귀의 사람도 것이고 마귀의 통치한 지옥과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한 정국과 것이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해서 사단이 이 교회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앞장서고 핍박받고 죽도록 중세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핍박 받으면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바꿔질 것인가 그걸 저는 자주 교회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애국 방향 가난한 얘기입니다 애국은 육의 사람을 말하고 육신의 사람을 신령한 자 중간 신령한 자가 되면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냥이 아니고 이걸 간단히 설명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여기 사단계 이게 애국에서 길단계를 생각할 수 있었고 이게 광야 진리단계 생명단계가 있더라는 것 최고 수준 생명단계 왜냐 물론 여기에 지금 적용해서 제가 말하기 때문에 꼭 여기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날 편의상에 내가 설명해봤어요 왜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야 애국에서 길로 나와야죠 예수님의 길이죠 그리고 어 홍의 건너고 진리와 생명단계 뭘까 여기는 광야인데 광야는 진리단계를 통과 통과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봐준 거예요 아 은혜로 옵시다 그래 은혜로 해 세상 말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는 절대 봐줄 수 없어요 원칙이에요 정확해요 무슨 말하고 있어 지금 진리가 뭔데 진리 진리는 말씀이고 금이고 원칙인데 광야 바리에 통과를 하면 진리에 통과하세요 광야에서 은혜 같은 얘기하지만 은혜 받아야 진리의 말씀을 실전 힘을 얻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가자고요 금이에요 수술하고 회개하고 광야 빨리 통과하려면 진리 빨리 통과하면 통과돼요 빨리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가난한 땅 신령한 자는 왜 생명이 중요한가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의의감은 자유감입니다 자유감 성령의 임재 말씀이 영의와 생명인데 실제 내 삶에서 진리를 통과하면 내가 깨어주고 십자가 통과했을 때 부활의 영의의가 나와요 생명이 뭔가 결국은 생명이 사랑 사랑 최고는 사랑이고 빛이고 오늘 내가 신령한 가난한 땅에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사랑하면 생명이죠 사랑하니까 영생이 좋잖아요 생명 빛이 주면 생명이 오고 결국은 이게 내가 어떤 삶이냐 내가 신령한 자가 어떻게 됐느냐 가난한 땅은 천국 가는 것인데 여기서 육신적으로 살아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임재를 느끼고 교제하고 믿음을 정복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성막놀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여기서 중생 여기 너재단 왼쪽 일고 금초대 오른쪽 떡상 이게 성령축만 말씀축만 향단의 기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번재단 피 물두먹면 중생 단계인데 여기 은사 단계 여기 열매 단계 지성소감 열매 단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많이 은사가 임해요 그런데 은사는 나무가 이파리에 불과하더라고요 은사가 필요해요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서 주임이 시작하러 갈 때 휘장에서 새로 산 길이 열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열매인데 이게 뭔가 자가 깨어지고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휘장이 저 육체라겠어요 주임이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성소의 신앙에 들어갈까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신령한 자고 신령한 자가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것에 법괴가 있고 하나의 임재가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고 오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교단이 문제가 그럴까 자 성령축망 오순절 교단 성령축망 말씀 이거 두 개 조화해야 되는데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성령의 진리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더라 성령이 말씀이죠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그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제가 말씀과 이 두 개의 축을 어떻게 좋아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휘장에 찌여서 자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들어갑니다 임재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들에게 수준이 뭐냐면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거 너무 기초잖아요 사법무소 제1주의 말 그거 자기 부인 그거 다 하는 거야 그래 자기 부인 내 자신과 싸움이 깨어졌습니까 죽어졌습니까 야구비 압복강을 기다가 분열 체험이 혼이 깨어져서 영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배울 거라 했는데 그때 밤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감을 해서 깨뜨리고 부서져서 분열 주인 만나잖아요 제가 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면 되는데 광야 통과만 이기면 되는데 광야 진위를 통과하는데 하나님 먹임 없어요 저는 다익과 사우랑의 삶을 비교할 때 사우랑도 대단하고 참 훌륭했어요 그런데 광야 없이 왕이 오랫지 반드시 타락했어요 왜요 자기 왕관 자기 왕국 자기 왕국이 있다니까 다익을 죽여야 돼 마지막 그 단계를 못 넘고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기 부인이라 다익은 하나님께서 울렁을 지켰는데 사우랑 훈련받았고 아둘랑 고래에서 돈만 가가지고 사백군사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 다 모였어요 저는 우리가 그래요 지금 분명히 사우랑의 군대 삼청구사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노예 총에 강한 군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둘랑 굴에서 다익과 함께 기도하면서 연단받아서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훈련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란당한 자 세상에 버림받았지만 왜 하나님이 아둘랑 굴을 허락했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돼 삼백이며 먹이고 피해야 되는데요 무엇이 나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연기가 열릴 수밖에 없지요 여완 나의 먹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상황에서 23편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름답게 찬양 감사했던 것이 다이세를 깨뜨리고 부숴뜨린 광야 훈련이 진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신령한 자 때가 되니까 삼백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왕위로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과 성령이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건데 한마디로 저는 모세의 사항을 봤어요 모세 모세야 내 백성은 인도의 내라 그럼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아르노가 갔어요 바루왕한테 갔다니까요 새해 최계강대국 바루왕한테 갔어요 맨몸으로 갔다니까요 맨정신으로 가겠습니까 죽으려고 간 것이죠 죽으려고 가야지요 하나님의 천사를 시키지 않았어요 모세 훈련시키고 사주면 광야세가 끝나고 니 신을 벗어라 짚고 양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능력을 주시고 빈손으로 가게 만들었을 때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것도 열가의 재앙을 완전히 내리갖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왜요 하나님의 재앙을 해서 바루왕 강파기 만들어 강파기 만들어야 또 재앙이 내리니까 열가의 다 계산된 것이 애국의 신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멋있게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일하였는데 내 백성이 내녀라고 그게 말씀인 거예요 가서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뤘지요 오늘 전 다일스 교수님 다일스 물멧돌을 가지고 골라 앞에 갑니다 왜 갔습니까 아니 사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의부네 형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군인이 아니어요 견딜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다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물멧돌을 가지고 뛰어나간 것이 그게 말씀이에요 물멧돌이 말씀이에요 산 돌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뜨거워서 뛰어나간 그 사건이 나는 이래 생각해드려요 적어도 물멧돌 던지고 가 맞추고 가면 성령이 올 것이니까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날아가지 성령이 맞추게 해야지 내가 죽으려고 가야 돼 죽고자면 살거든요 난 죽으란다 나는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편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때의 그 물멧돌 그것이 골라 사건이 알고 보니까 너분들 왕이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이 있던데 뜨긴 돌이 날아간 그 사건을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영적 사건이 인간적으로 사우랑의 왕이 아니고 사물상 16장의 기름받고 17장의 권리알이 떡 나타난 것 그렇구나 이미 초때는 다윗에 옮겼어요 지금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한다면 하나님의 초때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왕은 사우랑이지만 아니요 하나님 볼 때 다윗이 왕이었어요 이미 옮겼어요 다윗이 수금타니까 사우를 귀에 쫓았잖아요 인간적으로 사우랑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귀신한테 쫓겨다니고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 편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 훈련을 다 시키요 그래서 사단의 왕국을 깨뜨려 버리더라고요 자 나는 다니엘에서 한번 봤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백성이 너무 아주 탈하고 우상수명이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고 74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대책이 다니엘 하나님의 대안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애국에서는 모세를 예비해놓고 다윗이 예비해놓고 다니엘이 예비해놨는데 그 다니엘이 꿈을 꾸고 왕이야 왕이야 너무나 딱 무릎 꿇어요 다 해석해 사자국으로 들어가서 나와버려 야 여러분 여러분 지금 TV가 없는 시대에 메시가 없는 시대에 세계 전세계의 왕 강대국 그 왕 앞에서 왕국에서 멋있게 사도룩 가면서 아벤 누군은 불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예비해놓고 그들을 뒤엎어버리잖아요 저들을 무식하잖아요 야 세계의 왕이 하나님에 살아계신다 무릎을 꿇지 않아요 누군가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글동에 일하시더라 말이오 오늘 내 결론의 말은 엘리야로 봤어요 엘리야 엘리야가 그 당시 자기가 불안 때리면 죽어요 그런데 자기 몸뚱으로 가갖고 소제 드릴 때 그 구원 제사제 때 하나님 기도해갖고 불이 떨어졌어요 850명 다 죽이고 기손 신의가에서 목차 죽여버리고 그리고 비달라고 기도우니까 비가 내리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없고 다이시 없고 모세가 없고 다니엘이 없어서 하나님 안타깝다는 거요 그런 사람을 좀 바꿔줘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고 물어봐요 애통해서 주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운 자가 누굴까 정말 아픈 자가 누굴까 정피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면서도 감사한 누굴까 말씀과 성리의 역사는 뭘까 한마디로 말씀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순정해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의 순정한 순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내 속에 이루어져 버리고 말씀과 십자가 부활이 내가 말씀은 십자가예요 죽을 때 부활의 영성에 일하시더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한 내 생명을 낳아서 밀어야 돼야 되고 죽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죽어지는 죽음 이건 하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얼마나 사랑하냐 죽도록 충성하라 참 충성 가운데 쪽 마음씨 하나님 난 중심 본다고 봐요 저는 중심 본다는 너무 좋아요 마음 중심으로 저는 실수도 맞고 잘못도 맞고 별이 별 사건 다 했겠는데 내 가운데 중심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날 좀 살려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내 마음 중심 중심만 드리면 돼요 재능 능력 있는 사람 쓴 것이 아니고 중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단 훈련의 과정을 잘 깨우고 깨워주고 부서해서 어떻게 좀 신령한 자가 될까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볼까 하나님 임재 마지막 결론은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성령에 임재가 있냐고 물어보고 말씀 말씀 그 말씀이소 그래 말씀 살았어 성령이 왔어 임재냐고요 저는 지금 성령 집회를 해요 오늘 밤에 8시 할 거예요 월요일 밤 8시 하루에 4번도 올 때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안수 오고 병 고치고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내가 무슨 한국계 무슨 어떻게 보기 내가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해교에나 내 성도 사랑하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성교주갖고 병도 고쳐주고 그게 하나 은사라고요 민내에 따른 표적도 있잖아요 다 고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방언체험주고 한국의 회복은 뭘까 우리 교회가 성령 역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다 우리 회원들이 같이 같이 교회 목회 좀 잘해보자고 회개하자고 그래서 신령이 능력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만 되면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역사하시금도 받게 하시고 은혜시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자 지성소 신앙 방해를 통과해라 질을 통과해라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라 하나님 영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미랄되고 죽어져야 성령의 역사인데 아버지 성령의 임자가 있는가 성령의 빛이 있는가 성령의 사랑이 있는가 성령의 능력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날마다 네 모습 보고 회개하고 인도받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7월 30일 여기서 2박 3일 동안 또 수련회 갔습니다 그 시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때까지 같은 동의로 일하는 사람들 모으게 하시고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어나면 한국의 나라를 해보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다니엘이고 내가 다이시고 내가 모세의 심장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모세를 쓰신 다이세 쓰신 다니엘 쓰신 하나님 엘리아 쓰신 하나님 내가 죽으러 가야 됩니다 모세는 죽으려고 갔습니다 다이 또 죽으려고 갔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같은 동의로서 죽고자 한가운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죄씨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글쎄 이름으로 이렇게 듣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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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